이제 오늘 일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의료사태 같은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름들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퇴형 역주형 이런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를 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깊이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해 보니까 2021년도에 나경훈 후보의 득표율하고 40%가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40%가 몇 %로 이름들 떨어졌습니까 13%로 떨어졌네요 당투표입니다 당원들 투표 물론 뭐 2021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2021년에 비해 가지고 당원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통계학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의료사태가 6개월째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해결개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사태가 여러분들 이 의료사태를 보더라도 그냥 대충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대충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을 정한 다음에 대충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하고 행정고시 사실을 통과한 아마 박민수 씨나 조기용 장관이나 이런 사람 다 행정 출신 출신일 겁니다 대통령은 사법고시 출신이고 이번에 여러분 그만두고 뭐 잽싸게 신평원의 이름 다시 또 재입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 전병왕 여러분들 무슨 실장인가 하는 사민자 같은데 그분도 다 행정고시 출신이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서울대 출신일 겁니다 전병왕 씨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입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왜 그렇게 반발합니까 의사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거가 있으면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결사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신체를 다루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15년 정도의 수련기간 그 다음에 이제 개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의 교수분들은 환자를 볼 때 환자의 환부나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여러분들 기록들 그 다음에 뭐 mri나 ct 촬영 그런 영상물들을 보고 그걸 여러분 보고 그 다음에 경험이나 지식에 미뤄서 이게 어떤 병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은 인과관계를 그렇게 추론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을 보고 결과를 찾아내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태도가 익숙한 거 아니까 과학적 태도가 몸에 베어 있는 거죠 과학적 태도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과적 사고방식이나 인과적 태도가 몸에 베인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 인과적 사고나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윤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은 완전히 무당굿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냥 닥치고 하자는 거 아닌가요 2025년도는 2026년도는 우리가 해비를 좀 해보겠는데 2025년도는 그냥 아무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의사들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올라가지고 30년 정도 피의자를 다룬 사람인데 닥치고 2025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정원정가를 반대하기보다도 학을 떼는 것은 뭔가 아니까 본인들이 몸에 베어 있는 과학적 태도나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나 인과적 사고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도저히 뭡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의로인들 빼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을 뭐라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젊은 의사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뭐를 계속 하는 겁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원인에서 결과를 계속 추론해 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인에서 결과를 여러분들 추론해 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못 믿고 머릿속에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과목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 거의 무당 백수무당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우리를 설득해라 당신이 제시하는 2천 명이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걸 설득해라 설득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기가 찬 거죠 그런 고정밀도의 여러분들 상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태도하고는 완전히 이별을 해버린 사람 겁니다 딱 치고 하는 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번에 국힘당 여러분 선거 결과를 뭡니까 딱 치고 한동훈이 여러분들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할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선거가 마치게 되면 검증은 할 수 없더라도 스마트폰 선거가 이런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ars 선거가 몇 프로 나왔는지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검증 결과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닥치고 뭡니까 닥치고 다 한영 찬성 저녁에 밥 먹고 단결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 부를 수 없고 그냥 후기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조선사람들 조선사람들이면 납득이 되는 거죠 조선사람들은 과학하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없었으니까 그냥 조선사람들하고 함께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쏙 변할 겁니다 살기 싫으면 떠나고 김건희 여사건도 여러분 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씩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게 되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조율을 해 가지고 또 뭐죠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티컥태컥 정말 참 뭐 아침부터 김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은 자기 개인사든 사회적 이슈든 그리고 일터에서 일이든 간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인가적으로 사고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살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닥치고 한동훈 여러분 당선 닥치고 2천 명 정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 수준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왜 공 박사님 우리 윤 대통령을 그렇게 그냥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 수준 맞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딱한 거죠 딱한 거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겪게 되니까 참 뭐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이 자주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희망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